자 오늘 드디어 미국 구글 본사에서 실버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개봉하지 않은 미개봉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장을 오픈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사오TV라는 저희 채널명이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저희 대사오TV에게 보낸 유튜브 CEO 대표이사의 편지와 이렇게 서명 그리고 이렇게 축하 카드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의 저희 대사오TV가 있게 또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오TV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